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포가연산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서해 낙조를 보고 추석 보름달을 보고 하산할 예정입니다 김포가연산 오늘은 뉴 고려병원 장례식장 뒤로 올라가겠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 끝 가연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이정표에 따라서 가연산 숲길 쪽으로 갑니다 무궁화 동산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 가연산 가는 길 군부대와 많은 군사시설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물 봉서나 군락도 보입니다. 가재골약스터는 아쉽게도 응용불가입니다. 가재골약스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산길은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정상 직전에 멋지게 지어진 가현정이 나옵니다. 가현산 정상부는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어야만 선정하겠습니다. 봄이면 영분흥의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청라지구 영종대교가 보이고 저 멀리 영종도도 보입니다. 가슴이 빠개지도록 사무치는 감상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무한다던 복종을 달게 받지 않겠다던 굳게 서있으라 우연한 사랑 쉬지 말고 흘러라 가현산 정상에서 저 멀리 청라지구 보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영종대교 보인다 영종대교 보인거 보니깐 저 앞에 영종도 같구요 오늘 서해 낙조를 보러 왔는데 이 해넘어가는 지점에 구름이 다 뜯겨서 낙조를 보긴 틀린거 같네요 노을만 보고 가겠습니다 노을만 보고 가겠습니다 plutön저 propagate Sabbath 국가들에게 약속 생명의 약속 국가들에게 약속 생명의 약속 вз hypocrisy 다 놓 meanwhile 심장의 구동소리가 울려 퍼진 이 사람 내 꿈에서 한랑까지 알아낸 날 민중의 황선을 불려 퍼진 이 사람 저 앞에 성나 지구 보이고 우리 쪽으로 돌려보며 영정백이 울려 퍼진 이 사람 영정백이 울려 퍼진 이 사람 가슴이 빠개지고도 상치인 강산이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부한다던 목적을 달게 받지 않겠다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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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봉지는 간대롭고 깃발만 낚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태양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키는 뜨거운 함성 병원 앞에서 산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